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는 항상 첫 방문을 가만히 냅두지 않는 것 같아. 절대 걸리는 안돼. 그래서 오늘 첫 방문을 하는 우리가 재밌어하는 선배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재밌고 겉모습은 되게 무서운 선배야. 뭔지 알지? 근데 귀여운 것도 있어. 맞아. 귀엽지 않아? 처음 봤을 때 되게 무서웠어. 아 진짜? 너무 커서 진격의 거인 같아. 진짜 진격의 거인이야.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박영재 선배님입니다. 저희 3회 치켰다고 축하드려요. 빨리 짐 챙겨. 빨리 짐 챙겨. 빨리 짐 챙겨. 그래서 이 무서운 선배한테는 아무래도 개기는 몰카가 제일 재밌을 것 같다. 그치. 무조건 개겨야지. 생각만 해도 좀 오죽이 내려버렸어. 뭔가 긴장되지. 내가 간질간질한데 그래서 오늘 영재 선배가 오면 저희 둘이서 아주 싸갈지 없게 반말 몰카를 할 거예요. 너희 밥 먹었어?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잘하는데? 맞지 맞지. 은근한 생각을 내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는 그래도 나보다 기수가 높으니까 약간 좀 그럴 수 있겠다. 난 약간 더 무서워. 막내라서. 언니 근데 이런 거는 눈 딱 깎고 개 세게 해야 돼. 난 자신 있어. 난 원래 이런 거 잘해. 아 오케이 오케이. 난 원래 이런 거 잘해. 잠실 수 있어. 잠실 수 있어. 잠실 수 있어. 잠실 수 있어. 야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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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소리가 많이 고치네요 선배님. 건물 무너진 줄 알았어요 선배님. 야 씨. 뭐냐 여기. 어우. 아 누구야. 와. 야 여기는 쿠팡이치 배달면 3만원 받겠다 야. 와 씨. 그래도 빙소수를 안 오시는 또. 여로파 댄스바리가. 아 너무 좋아. 괜찮은데요? 어. 어. 야 안 쉬고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니? 여기까지 올라와. 중간에 잠깐 쉬지. 모호 경시하라 좀 갔어요. 2층. 2층쯤에 갔다고 그랬고. 요즘 당첨에 나눔 많아. 물 좀 갖다 줄게요. 와 물 좀 줘봐. 더운데 맛 좀 꺼내. 어 그래. 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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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너무 웃겨. 야 여기 살면은. 한 달 살면 15kg 빠지겠다 진짜로. 와.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는. 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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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진짜 마술이야 이건. 아우. 아우. 배신을 다 해. 하우신 때를 다 안타는 게 이렇게. 아우. 뭐 좀 시켜 봐 일단. 아우. 아 씹으면서 얘기해. 아우. 아 죄송해요. 여기 올라오면 배 꺼져 진짜로. 아우.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켜. 어 뭐 시키까. 뭐 맛있는 사줄게. 어 어어 그래요 네. 어 좋은데. 좋은데. 맛있게. 응. 아... 그런 거는 하지 마. 1층에 받으러 와주세요. 많이 재밌어졌다. 뭐야? 개그맨... 이거 뭐? 재밌게 될 수 있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약간 닭도리탕 이런 거 먹을까? 닭도리탕? 닭도리탕? 벌레 같은 거 지금... 뭐 먹지? 언니? 벌레 같은 거 지금... 뭐 먹지? 언니? 그래, 나 쏘준대. 아... 횟소주... 횟소주 나쁘지 않지. 뭐 먹었지? 야... 먹어도 돼, 이거? 아,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언니, 이제 빨리 그냥 주문해. 응? 주문해, 그냥. 아니, 근데 뭐 먹고 싶은지 모르니까. 이거 어때? 이거 시키네. 정신이 없네. 혹시 하나만 해보실 수 있어요, 선생님? 아... 돼지한테 난제인데. 돼지도 이런 거 고르라고는 못 골라. 그래서 부팩하잖아. 아... 아... 아, 정말 재밌어졌다. 아휴, 수빈이가 이제 재밌어졌다라고 하네. 아니, 넌 나는 원래 재미없었나? 아니, 아니, 그건 또 아니고. 음... 아, 어떻게... 응? 안 했고? 안 시킬 거야? 아, 시켜, 시켜. 어, 시키잖아. 어, 근데 태연이가 누구 닮았지? 남들은 나 닮았다고 하지. 아... 근데 나 닮았다고 하면 되게 싫어해. 뭐, 그럴 수도 있지. 태연이는 입장에서는 싫을 수도 있지. 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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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좀 빨릴 수 있잖아? 어? 어? 아, 태연이가 너무 태연이가 싫었구나. 태연이가 너무 싫었구나. 태연이... 태연이... 아, 태연이. 태연이. 어... 언니! 아,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아, 저 지랄잖아. 먼저 놔. 아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가지고. 아, 일 없잖아. 아, 있습니다, 선배님. 아... 아, 없습니다. 네. 아, 언니. 일 없... 아... 어, 맞다. 야, 재미있게 해준다고 불러놓은 거야? 하나도 재미없게 하고. 아니, 이제 밥 오면은... 아니, 이제 밥 오면은...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선배님? 술을 한 잔 먹어야 재밌어, 원래. 그저, 그저, 그저. 술을 한 잔 먹어야 재밌어, 원래. 그저, 그저, 그저. 맞아, 술 원래 맛이라 재밌어. 그럴 거야. 일단 마실 것도 좀 같이 시킬까? 괜찮은데? 그니까. 난 아바라. 아바라가 뭐야? 아바라, 아바라 몰라? 아이스 과정을 하났대. 별걸 다 줄이네. 아, 선배님 그런 것도 몰라? 몰라. 어, 아바라를 왜 몰라? 아바라, 아바라 몰라, 아바라? 난 아바라를 모른대. 나도 몰랐어, 가지고. 아바라를, 언니가 왜 몰라, 아바라를. 나 언니가 왜 몰라, 아바라를. 나 진짜 몰랐어. 야, 근데 아바라 알아야 돼? 응? 아바라를 왜 알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 그건 아닌데. 안 돼, 수빈아. 이게, 나는 오랜만에 니네 만나서 기분 되게 좋으려고 왔다가. 아니, 아까도 계속 막, 네? 무슨 뭐. 아니, 수빈아 원래 너하고 나하고 말 놓고 지내고 그런 사이가 아닌데. 아, 사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 선배한테 장난한다고. 뭐. 이렇게. 건말을 하는, 장난을 한다고. 뭐야, 재미도 없이. 사람 기분 나쁜 게 이게 뭐. 뭐 돼, 이게?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선배한테 이제 놀러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장난을 쳤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잖아. 아, 초기, 상품, 중학교 때. 그 중간에 사람을 보고. 이게 뭐하냐, 진짜. 진짜 사람 불러놓고. 죄송합니다. 야, 수빈아 진짜. 아, 너무 생각하셨으면 좋았는데. 그렇다. 어?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제가 전화가 중요한 전화 와가지고. 좀 받고 왔을 때까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중요한 전화야? 네, 여보세요? 개판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네가 오빠 약간 무시하는 듯하게 하니까 쟤도 저러는 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무시한 게 아니라. 무시한 게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짜증 나네. 진짜로. 무시한 게 아니라. 무시한 게 아니라. 야, 근데. 무시한 게 아니고. 야, 근데. 야, 오늘은. 야, 여기서. 야, 뭐. 더 있어봐서 괜히 기분 안 좋고. 야, 나중에. 나중에 다시 정식을 이렇게 보는 걸로 하자. 야, 진짜. 뭔가는 아니고. 야, 이건 아쉬운 거 아니야. 진짜. 어, 꿈이 아니지. 아냐, 아냐. 갔다가 다시 입고 나중에. 아, 꿈이 아니지. 아, 꿈이 아니지. 아, 꿈이 아니지. 아, 꿈이 아니지. 주어 빨리. 나중에. 나중에. 다른 선배는 그렇게 하지 말아. 진짜로. 아, 꿈이 아니지. 수빈아. 오빠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내가 넌 딱 한 마디 말게. 뭘까짓으로. 뭘까짓으로. 역한거는 한거지. 역한거는 한거지. 아빠야. 지영이한테. 전화 받았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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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방금 창피했죠? 방금 창피했죠? 선배님. 뭘까짓으로. 니가 나한테 이거 해달라고 그랬잖아. 나 이거 너무 창피했어. 와우. 와우. 아, 이 언니 진짜. 야, 가자. 시킨 거 먹자. 저 음식 안 시켰어요. 야, 이것 때문에 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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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어요. 시켰어요. 와. 선배님 진짜 와. 어? 약간 곰팡이. 어? 곰팡이다. 어? 곰팡이다. 먹었는데. 진짜 곰팡이 같았어. 진짜 곰팡이 같았어. 구독해라 구독해라. 좋아요도 하거라. 댓글도 남겨라. 댓글도 남겨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댓글이 상진되. 콩. 찐콩. 콩. 콩. 콩.